우리 remnant들이 가진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나 다 있겠지요 조금씩 그러나 고민이 될 만큼 나쁜 습관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 나쁜 습관은 일단 평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쳐납니다. 이 remnant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조금 이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인생이 되요. 그래서 소명이 아니고 운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친구들 만나면 재미있게 장난삼아도 나쁜 습관이 들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빠지면 굉장히 이 마음이요, 정신이 있는 게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if you fall into a bad habit, then your mind, your heart becomes very desolate. 그게 막 쌈 많이 하고 하는 깡패들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황폐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영적인 성장은 정지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게 평생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remnant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어른들 가면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 remnant들 기억이 되면 어떻게 고실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속에 담긴 그게 거의 다기 때문에요. remnant은 마음속에다가 정말 살아있는 좋은 말씀들을 담아야 돼요. 10편 119-11절에 보면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In Psalms 119, verse 10, He says, I seek you with all my heart. Do not let me stray from your commands.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훈련받으면서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 깨달은 우리 remnant들이 성경 구약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아요. 이런 게 자꾸 담겨야 됩니다. 마음이. 그리고 remnant들은 성공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걸 자꾸 보면 담겨요. 그리고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걸 보면 자꾸 보면 담긴다니까요. 그리고 remnant들이 정식 기도 시간에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마음이 자꾸 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비전을 마음에다가 자꾸 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좋은 것들이 마음에 많이 담기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한 시간만 영화를 보면요. 악한 사람 된 영화를 계속 한 시간만 보면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한 시간만 그런 영화를 봐도 악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이면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이만큼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렌넌드들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알 수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가득 담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담고 이걸 쳐다보면 내가 왜 저랬지 싶습니다. 반대로 이런 걸 가득 담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 너무 그냥 의미가 없는 사람을 느끼신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숨겨진 비밀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돼요. 갑자기 내가 마약을 어떻게 끊겼냐.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끊겼냐. 이렇게 내가 갑자기 어떻게 끊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여러분 약간만 절제해보면 굉장한 이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실행해나가면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이 있으면 조금 조금씩 하나씩 고쳐나가 보면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지금 담긴 거는 평생 간다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약도 조금 조금씩 끊으면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죠. 갑자기 그런 부리면 다른 현상이 오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싸움 하는 사람들만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 보니까 오히려 바보처럼 보인다. 보인다. 나는 이런 게 많이 담기니까요. 어느 날 싸움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신병 처럼 보여요. 이만큼 마음의 뭐가 담기냐 따라서 좌우 합니다. 그렇다면 remnant 일곱 명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요셉 요셉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드냐 말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요셉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을 인내심도 있어야 돼요. 얻을 때는 인내심 훈련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모세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줄어들어요? 모세를 보니까 상당히 참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왕궁에서 빠져나왔다는 금액도 굉장한 용기 죠. 얻을 때는 우리 렘넨터들이 이런 바른 용기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또 렘넨터 사무엘을 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사무엘은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 입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다윗이 워낙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렘넨터 때의 다윗을 볼 때 우리 렘넨터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같이 갖춘 사람이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또 열한 개 엘리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영권도 늦게 다 느끼지 지만 상당히 끊기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엘리사는 다른 사람 못 본 걸 보고 굉장히 끊기 있는 그런 걸 배웠 잊지요. 예레미야 에가설 보면서 우리 렘넨터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도 메시지를 놓친 말입니다. 그래서 렘넨터 다락방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목상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렘넨터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그게 안 돼가지고 망했으니까요. 디모데우스 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우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여기는 굉장한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렘넨터 때 무엇을 심느냐가 나중에 열매를 나타나죠. 당장 응답 없어도 렘넨터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렘넨터들은 엄청난 희망을 가져도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무슨 어려움이 있어야 지라도 괜찮다. 여러분들은 도전하면 된다. 여러분이 희망이 생길 때만 해도 많은 능력 문제 해결됩니다. 렘넨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도전하면 된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넨터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시대 바뀌는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렘넨터는 희망도 가지고 도전도 해야 되지만 큰 인물로 그런 준비를 해라. 제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치과 기공사대를 보냈거든요. 내 어릴 때만 해도 치과 병원이 있으면 병원 안에 들어가면 치과 이빨 만드는 방이 있었어요.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있었죠. 다른 아들 대학 가는데 대학도 안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가서 일 좀 배우라고 취직을 시킨 겁니다. gave me a job at that dentist's office. 우리 친척인데 말이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병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에 돈도 엄청 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에서 가니까 이빨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살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에서 배워버린 몇 개 배웠어요. 잘 재미있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병원의 원장이요.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 같은 가 열심히 한 편이거든요. 영어들이 전부 영어잖아요. 영어 뭐 읽고 말하니까 그 의사가 야 니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이러는 거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보고 느낀 게 많아요. 일단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하겠어요. 자기도 그렇고 밥 먹돼요. 밥을 딱 3분의 1만 줘요. 밥을 자기 줍니까 이 말은 못하고 너희만 주는 데 자기도 그것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자극을 줬는데 배울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빨 만드는 기공사 지요. 그 사람과 내가 장기를 둔 거예요. 또 이게 원장이 반 거예요. 내보고 말 안 하고 그 기공사 있는데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장기 같은 거 바둑 같은 이런 거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늙어서 두는 거래요. 사실 바둑 전문인이 되는 거 말 보 는 뭐 그런 일리는 얘기인데 할 일 없는 장기 이런 거는 늙어서 할 일 없을 들은 거래요. honestly it does make sense because board games you do it when you're older and you have nothing else to do but then he said it in such blunt way. 어차피 미래가 있고 희망 있는 아이들 붙잡고 말 앉아 시간 난 다 장기 못 되겠다는 거야 책을 보도록 하시게 이게 뭐라 하더라구요. 물론 그 사람 말이 다 완전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한 번 이렇게 딱 대었는데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하니까 그만두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말하는 거예요. 오해한 게 아니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새로 시작하겠다. 나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중간에 일을 해서 공부를 새로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공부서 될 뻔 했는데 제가 알게 나와요. 사실은 내가 그 이전에는 유교 났지요 우리나라에 형편없지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그 한 번 그 사람 그 영향이 그 영향이 와요. 그 영향을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해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게 내게 엄청 영향이 나와요. 이상하게 장노님들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게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병신들을 봤는데 내가 느끼기를 아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도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일이 사실은 제게 엄청 변할 중입니다. 그때 당신이 아마 당장 변해가 못해 그건 아닌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렘넘들이 무너지지 말고 조금만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큰 응답 봅니다. 그래서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넘넘트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렘넘넘트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문화가 바뀔 만큼 렘넘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